10주년 기념음악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만큼 어깨도 무거워지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가요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항상 겸찬하고 고든 마음으로 가요기를 지키고 계시니 저희 가수들도 성인가요를 사랑하는 여러분도 모두가 음악을 들으며 웃고 즐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가수는 누구시죠?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가창력을 겸비하는 것은요 임무희씨 무대에 함께합니다. 모래성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있을 것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가창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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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창력이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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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창력이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가창력의 가창력이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가창력이 네 정열적인 펭근리님의 가창력이 사랑받게 사람에 충불 이것이 우리는 분명이라면 그나로 그대를 본낸 역oplan을 내 안에 있어야 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이 한글자막 by 한효정